윤태진의 9의 말 앵콜 레전드 선수에서 그라운드의 명장으로 거듭난 위대한 전설 황선웅 감독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랜드 뮤지엄 20대 최고의 스트라이커를 소개하는 특징으로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대 세계 4대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선수죠 현역 시절 두 번의 월드컵을 포함해서 다섯 번의 국제대회 우승의 주역으로 펠레세대 이후에 카나리아 군단의 최전성기를 견인한 전설 호나우드 루이스 나자리우 지리마 저 풀네임을 처음 읽어봤나 봐요 호나우드죠? 네 호나우드예요 요즘 이제 좀 포동포동해지고 그래가지고 축구팬들은 호돈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어? 비슷하네요 누구라네? 배돈? 진짜 배돈 것 같은데? 별명이 배돈돈이거든요 아 그래요? 바르셀로나 인터밀란 레알 마드리드를 거치면서 발롱노르를 두 번 피파 올해의 선수 세 번 월드컵 우승을 두 번 차지했고요 코파 아메리카 우승 두 번 월드컵 골든볼 골든슈 코파 아메리카 MVP 득점왕 등 최고의 스트라이커 스타입니다 축구의 황제 갈락티코 마라도나 이후 최고의 카리스마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메시도 자신이 생각하는 역대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호나우드를 꼽기도 하셨습니다 황성 감독님도 뛰셨던 94 월드컵 때도 호나우드가 뛰었고 98 때 이제 또 호나우드가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그랬는데 아 그때 당시에는 뭐 2002년도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최고였었죠 스트라이커로서 스피드 기술 골 결정력 모든 걸 다 갖춘 선수 같다니까 그 선수의 기술을 받던 사람들은 최고의 스트라이커였다는 의견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어서 레전드 스트라이커 두 번째 주인공은 독일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잡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만큼은 펠레 마라도나크 이상이라고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게르트 밀러입니다 골 결정력의 화신 독일 대표팀 역사상 국제대회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은 선수고요 클럽과 국가대표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각종 골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데슬과 통산 최다골 365골 단일 최다 득점왕 7회 그리고 유러피안컵 총 4차례 득점왕 바이레미넨 역대 최다골인 565골 그리고 유러피안컵, 월드컵, 유로대회 모두에서 득점왕과 우승을 석권한 역사상 유일한 선수고요 역시 유일하게 해당 대회 모두 결승전에서 득점한 진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골 그러면 게르트 밀러였어요 폰하우드 선수같이 기술이 좋고 빠르고 크고 이런 유형의 선수는 아닌데 골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일명으로 주워먹는다는 표현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볼의 흐름이나 상황이나 이런 걸 인지를 못하면 스트라이커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거든요 스트라이커는 골로 말을 하니까 골을 많이 넣는다는 거는 그건 운이 아니거든요 실력인 거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스트라이커 마지막 레전드 아스날과 프랑스 국가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자고요 아스날 2000부터 2004시즌 프리미어리그 무패 우승을 이끌고 98년 프랑스 월드컵 유로 2000 우승 바르셀로나 2008-2009 시즌 6관왕에 공헌한 주인공입니다 바로 티에리 앙리입니다 EPL의 한 시즌 4개의 MVP 선수단이 뽑는 TFA의 올해의 선수 기자단이 뽑은 FWA의 올해의 선수 프리미어리그 시즌의 올해의 선수 또 PFA의 팬 선정 올해의 선수 0304 시즌은 모든 개인상을 독식했다고 볼 수 있는 티에리 앙리입니다 감독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공격수는 누구일까요? 세 명 중에 저는... 쿤하우드 쿤하우드 티에리 앙리 선수도 사실은 EPL에서 아스날 무패 우승할 때는 거의 신급이었는데 그래도 스트라이커가 자기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국제대회, 월드컵이라는 대회에서도 주각을 못 나타내는 선수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는 역시 쿤하우드 아닌가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스트라이커 계보가 예전부터 이어져 왔었거든요 이회택, 차범근, 황설형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뭔가 9번 스트라이커 대표적인 정통 스트라이커였던 결증이 좀 꽤 오랫동안 벌써 한 10여 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동욱 선수를 후계자라고 지목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클럽에서는 사실 많은 활약을 했었는데 대표팀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선수는 황희조 선수가 아닌가 연맥을 또 이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위대한 스트라이커들의 소장품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밤바스텐 실차? 락스 저지입니다 저지 밤바스텐은 그때 당시 스트라이커의 표본 그래서 저도 많이 좋아했었죠 되게 깨끗하네요 아약스 홈 유니폼인데 그러니까요 그 옆에 나와 있는 게 게르트밀러의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게르트밀러요? 이게 60년대 윈앤에서 실제 착용한 유니폼이에요 유니폼이 이렇게 면 소재로 된 거를 처음 봐요 번호도 있네? 조심하세요 그거 짠! 아 예쁘다 이름은 안 쓰죠 옛날에는 번호를 이렇게 박았죠 오바루크라고 그러나 프린트를 안 하고 저렇게 박았었죠 이거 유니폼이 되게 심플하네요 약간 티셔츠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해요 엠블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 아무것도 없죠 코나우드 국가대표 은퇴 경기 실착 유니폼이었거든요 2011년 6월 7일 브라질대 루마니아 경기에서 입었던 유니폼이고요 여기 같이 뛰었던 선수들의 사인이 다 되어 있어요 코나우드, 호빅류, 네이마르, 다니엘 알베스, 루카스, 안드레 산토스, 다비드 루이스 등의 사인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뛰는 분들도 괜찮아요 18번인 거 보니까 은퇴하는데도 본인의 9번을 안 주고 냉정하게 그러네요 아닌가? 황선호 감독이 헌정 번호를 혹시 코나우드가 코도니? 설마? 진짜? 이거는 정말 탐난다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그래도 의미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는 2003, 2004 아스날 무패 우승 시즌 그때 앙리가 입었던 원정 유니폼입니다 아스날에 저 O2 입는 게 최고죠 그때 당시에는 이 마크를 보면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쵸 그쵸 아 진짜요? 이건 비교적 최근 거네요 그래도 이것도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 그러니까요 보존 상태가 다 좋아요 다 깨끗해요 다음 소장품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 검정색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1977년, 78년에 아르헨티나 마리오 캠퍼스가 실제로 착용하셨고 알아보았어요 마리오 캠퍼스 근데 발이 엄청 커요 이거 한 300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황 감독님은 신발 사이즈 어떻게 되세요? 저는 한 80 정도? 그래도 좀 크신 편이네요 10일 1분의 1이면 몇 일까요? 10일 1분의 1이면 90 넘는 것 같은데 30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진짜 크다 이거 어떻게 달려요 너무 큰 발이 전설의 마리오 캠퍼스 그 선수가 실제로 착용한 축구화고요 와 이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98년 월드컵에서 포나우두가 실제로 착용한 축구화예요 사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네 로날도 포나우두 써있네요 조별리그 2차전, 조별리그 3차전 때 신었던 거래요 2차전 때 브라질이 3대 0으로 승리를 했고 호나우두가 이걸 신고 한 골 득점을 했습니다 모로커전 그리고 3차전, 노르웨이전에는 1대 2로 패했다고 합니다 만져봐도 됩니까? 호도네 축구화 R9라고 된 거 보니까 포나우두를 위에서 한 거 같아요 그런 거구나 9번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 소장품입니다 꽁꽁 쌓여져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엄청난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94년 미국 월드컵 트로피예요 브라질이 이탈리아를 승부차기에서 3대 2로 이기고 우승을 했는데 이 우승으로 최초의 월드컵 4회 우승 달성 국가가 됐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황 감독님이 이걸 요코아마에서 들어올리셨어야 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모든 축구하는 사람들의 꿈이에요 이거를 들어보는 거 자체가 더군다로 94월드컵 황 감독님의 아픔이 많았던 끝까지 이것도 하필 일부러 약간 제작진이 짱구처럼 오늘 만신창이 돼서 반해 있으니까 계속 구사만 나오네요 왜 또 구사야 하필 2002로 하지 와 이거 유니폼 같은데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거는 2002년 월드컵 이태리전 때 입었던 이태리전? 아우 텔리전 그때가 아마 mh100경기? 아 센츄리클럽 네 한 경기인데 우와 대전에서 입으셨던 그렇죠 저희 이랜드 뮤즈움을 위해서 감독님께서 기증해 주셨습니다 자 이 시대 최고의 스트라이커 특집으로 준비한 이랜드 뮤즈요 오늘은요 K리그 전선 황선훈 감독님과 함께 했는데요 소감이 어떠셨는지요? 은퇴하고 나서 지도자 하면서 선수 때 이런 추억은 많이 없었는데 소장품이나 또 옛날에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선수 때 시절도 생각도 나오고 너무 좋았어요 아니 저는 감독님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KBSN 스포츠 아나운서 할 때 축구화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축구화? 와우 맞아 와우 제가 포함이 있을 때는 황선대원군 시절 어떡해 윤태진 미스 춘향 얼마 안 된 시절 그렇죠? 저는 저 때 기억이 나거든요 저 때 진짜 잘해주셨어요 여전히 미인이시네요 지금이 더 낫지 않나요? 훨씬 훨씬 낫고 얘기하시죠 아 역시 이제 방송 많이 하시다 보니까 노랭 멘트도 하시고 오늘 배송제 아나운서도 그동안 녹화는 좀 했었지만 처음으로 이제 이랜드 뮤지엄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익숙하네요 재미있었나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대스타들 나오시고 황 감독님과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한 건 또 처음이거든요 너무 좋았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 유니폼이나 이런 귀한 소장품도 한번 만져볼 수 있어가지고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높이 비상할 황선홍 감독님의 꽃길을 이랜드 뮤지엄이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랜드 뮤지엄에서는요 여러분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핫한 게스트분들과 재밌는 콘텐츠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랜드 뮤지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어떠셨는지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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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